역시 페가수스 남매 롱롱롱님 축하사 잘한다 잘한다 사키 삭 힘내라 힘내라 오빠 어떻게 남매 사이에서 저런 말이 나오죠? 현실에 없음 아무튼 없음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거 소설 펜더님 드디어 완성 오 저번에 올렸던 미즈키 그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오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너무 잘 나왔잖아 아니 왜 이렇게 잘했어? 블루아카이브 2.5주년 미니 페스티벌 방문 후기 저번주 푸르세카 콜라보 카페에 이어 오늘은 블루아카이브 2.5주년 미니 페스티벌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도 푸르세카 콜라보 카페와 마찬가지로 미리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다른 점은 푸르세카는 무료 예약이지만 블루아카는 예약하는데 3,000원을 지불한 점이 있겠네요 아무튼 저는 12시에 예약을 해서 집에서 예유있게 대충 9시 반에 집에서 나와 거의 11시에 용산 아이파크몰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 주변을 산책하고 난 뒤 11시 30분에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40분에 티켓과 굿즈 구매 리스트를 받고 나서 굿즈 구매 리스트를 작성하고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이 두 명은 많이 익숙하죠? 자주 본 것 같아요 블루아카이브 2.5주년 미니 페스티벌 6월 5일 12시 그런데 이 날이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구매할 수 있는 굿즈가 5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 두 개만 사서 집에 왔습니다 아무튼 푸르세카 쪽과는 다르게 여기는 확실히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나마 여성분들도 두세 분 정도 보였지만 대부분 남친분들과 같이 오셨습니다 씨발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대기를 마치고 안으로 입장을 했고 입장한 저를 제일 먼저 반겨주던 것은 오! 야무진 사진들이네요 바로 블루아카이브 축전이었습니다 진짜 다들 그림을 어쩜 이렇게나 잘 그리시는지 그저 부럽기도 하고 눈정화하기도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뽑혔다고 생각하는 축전 몇 장들 오! 야 이거 지렸다 오! 오! 미쳤는데요? 그리고 그 옆을 둘러보니 익숙한 얼굴의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아하! 바로 현재 애니에서 메인으로 나오는 친구들인 아비도스 학원의 대책위원회 학생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 옆에 주인공 센세가 일하는 사무실이 있었고 또 그 옆에는 우리 아루 사추오의 사무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일이라 하루에 한 번씩 나쁜 일을 하자 이 친구가 현재 제 블루아카이브 최애 캐릭터인 카요코라는 친구입니다 또 그 옆을 보니 블루아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아시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몰루입니다 얘는 알죠 정말 가차가 망할 때는 꼴배기도 싫지만 그래도 요즘은 블루아카이브에선 가차 성공률이 좋기도 하고 귀여워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솔직히 아루나는 동상이어서 나는 괜찮은데 나머지 친구들은 약간씩 세기 바랬더라고요 그런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아쉬움을 달래고 전 등지에 있던 재밌는 게임들을 했습니다 핀볼 게임 첫 번째는 바로 핀볼 게임이었습니다 3분의 1 확률로 엘홀더와 스티커, 채칼피를 얻을 수 있는 현실과 채였습니다 솔직히 전 셋 중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가지고 막 공을 넣었는데요 엘홀더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위에서 셋 중 하나 상관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솔직히 이게 가장 예쁜 거여서 그런지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런 순델의 자식 상관없다 좋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오락실에 가면 자주 보이는 농구공 넣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홀 하나를 넣을 때 2점, 피부일 땐 3점을 넣을 수 있고 14점 이하면 책갈피, 15점 이상, 29점 스티커 30점 이상은 제가 받은 엘홀더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 게임에서는 책갈피를 얻었습니다 14점 이하였네요 책갈피 속 캐릭터들도 귀엽게 잘 뽑혔고 제가 나름 책도 많이 읽는 편이라 얻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 얼마나 나왔냐고요? 8점이요 암튼 그렇게 게임들도 다 하고 난 뒤 카톡으로 굿즈 준비가 끝났으니 가지고 가라는 메시지가 와서 굿즈 리스트에 썼던 굿즈들을 사고 다시 안을 구경했습니다 어? 이게 탱쿤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로나와 프라나와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계속 포즈도 바꿔가면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좋았습니다 이 사진을 끝으로 전 행사장을 나와 집에 갔습니다 솔직히 비교를 안 하고 싶지만 프로세카랑 비교를 하자면 크기나 볼거리는 확실히 여기가 더 좋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온 굿즈를 하나씩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이건 좀 이쁜데? 체리도 열쇠고리입니다 그냥 기념품으로 샀습니다 열쇠고리 괜찮은데요? 대망의 두 번째 오! 테피스트리! 인생차 테피스트리가 블루아카가 됐네요 종이봉투에 튀어나올 정도로 은근 커서 놀랐습니다 촉감도 푹신푹신해서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문 후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뭔가 좀 할 게 많아 보인다 볼 것도 좀 많아 보이고 잘 다녀오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자유게시판 카나대 텐신와르님 얻었다는 거잖아? 140년 만에 카나대 뽑았다 30년 하루카 110년 만에 렌 그 이후 보험금 열심히 타드셨네요? BT까지는 아니지 뭐하든 비상금들도 다 먹고 하드랑 익스 마스터 풀콤 못한 것들 다 풀콤작에서 겨우겨우 뽑았네요 바로바랭 5 달아줌 와... 그러니까 4성 3개잖아 140연에 4성 3개면은 잘 뜬 건 아니지? 고생하셨어요 뱅드림의 역사 콜라보 편 페르소나 앱글 아! 요건 알죠 2018년 와 진짜 옛날이다 리제로 로젤리아 아! 아 근데 나는 요 링코가 살짝 아쉬워 아 이 링코한테 어울리는 머리카락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살짝 아쉽긴 했다 그리고 어과초프핀파였죠? 아 이 스토리에서 기억나는게 그 사이드 스토리에서 아리사랑 카스미랑 성격이 바뀐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라고 내 유튜브에도 있거든 이거? 존나 웃겼는데 이거 불량 문제로 이번에 2편에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억 돋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 둘이 성격이 바뀌면 어떨까 하고 상상하는 그 내용이 존나 웃겨요 이 둘이 진짜 미친 조합이라 존나 웃깁니다 이거 옛날 슈치 있어 내 유튜브에도 김미월님 5월 31일 63필딩 깜빡하고 안 어울렸네요 갔다 왔었구나 쭉쭉 보자고 오 역시 여의도가 다 보이는 그 63필딩 위에 우리 송깅이가 앉아있네요 크 뷰 좋다 그치 저기 남산타워가 조그맣게 보이고 뻥 뚫린 이 뷰가 너무 좋네요 43층이에요 엄마가 63필딩에서 일하셔서 아하 좋은 회사를 다니시는구나 금요일에 취업캠프가 쉬기도 하고 엄마 회사 근처에서 밥 얻어먹으려고 갔었어요 비록 밥사진은 안 찍었지만 아깝이 43층에서 사진 찍었어요 43층은 출입증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거기서 일하니까 갈 수 있었어요 그 카페에서 남산타워 엄청 잘 보였었는데 사진으로는 안 보이네요 아 여기 63필딩 바로 앞에구나 밥 얻어먹고 카페에서 음료 마시고 다른 유튜버 분 탑업스토어에 예약하고 친구랑 놀러가기 위해서 엄마보다 먼저 집 가는 길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 그 내내 웨딩으로 찍은 뮤비도 43층 카페에서 찍었어요 오 좋은 회사다 그치 인싸지 여기 친구를 항상 데리고 다니잖아 얘 말고도 여기 두 명 더 있잖아 친구 맨날 이제 네 명이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 발묘 루이님 웅장한 헤어 발묘 발묘 뮤비는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데 오 이치카 머리 개 이쁘다 와 루카 누나 와 누나 아 노래 참 좋아 진짜 6년이나 됐어? 와 그래 와 방금 이거 스틱 돌리는 거 봤어요? 혼선만 막 개간지나네 뮤비는 못 봤었는데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네요 원신 보슬찍님 메일함에 뭐가 잔뜩 날아와 있길래 열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이게 뭐지 하다가 용량 초과 아이템이 있다길래 확인해보니 어? 우와 이게 이게 보임물의 품격인가? 빨리 가방 용량 늘려주세요 느낌표 불편해요 안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 도는 사람인 거지 보임물의 품격이다 이분 내가 원신 시작했을 때도 모험 등급 60이었거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제 사소하지만 행복한 일 하나 했어요 별미님 학교 수업 끝나고 이어폰으로 원신 가지 않는 길 삽입곡을 들으면서 보행로를 걷고 있었어요 학교가 점심때 끝나니까 너무 더웠던 것 같은데 좀 걷다보니 보행로 중앙에 할머니 한 분이 어르신들이 끄는 유모차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서 유심히 보다가 약간 제스처가 혹시 도움이 필요해 보이셔서 듣던 노래 멈추고 빨리 할머니에게로 갔는데 조심스럽게 무슨 도움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갑작스럽게 물어본 거라 할머니가 의문을 가지셨는데 아 도움이 필요해 보이시는 것 같으셔서 라고 설명을 더 했는데 할머님은 괜찮다고 신경 써줘서 기쁘다고 말씀하시면서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해서 깨닫고 저도 웃으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쓰면서 아 너무 민폐였나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제 당시 제 기분은 말 걸어서 다행이다 할머니가 웃어주셔서 기쁘다 라는 마음이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천천히 다가가서 할머니를 또 대하고 싶어요 순수한 청년 귀엽네요 여행자 남매가 드디어 별미님 4장 6막 잠들기 전 이야기 아 만난다 만난다 아이테르랑 루미네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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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너무 오래 기다렸어 빨리 열어줘 아 이 양반들아 우리 귀염뽀짝한 아이테르랑 루미네를 어서 달라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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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정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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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몇 버전만이냐 3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티부트에서 저희들의 목적이 오빠 여동생을 찾는 거였는데 처음으로 만난 거 빼고는 놀고 먹고 행자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수두룩 나타나고 나도 즐기긴 했는데 난 아이테르 루미네가 너무 좋단 말이야 아니 진짜 가지 않은 길을 얼마나 많이 봤고 와 저게 남매야? 와 어떻게 참았대라고 수두룩 느끼고 진짜 저 정도면 남매면 옆집 템만 안매가 아니냐고 치카사랑 사키가 저런 상황이었으면 저 마음 찢겨요 읽기 힘들다 주저 지렸다이 여름 의상이 너무 이쁜 득북 작년에 나왔던 여름 의상인데 지금 샀네요 너무 이뻐서 진짜 꼭 사고 싶었는데 최근에 재출시돼서 또 최근에 나온 여름 느낌 뮤비인 모형정원의 코랄에 넣어봤는데 이거 미쳤네요 개 이쁜 미방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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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그치 그치 이걸 니고에 넣어줘야 맞는 거지 이게 행복인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와 뒤도는 것까지 완벽하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나라지 어? 이날은 결국 못 참고 내가 술안주 월드컵 할 때잖아요 이상형 월드컵 보는데 못 참고 시킨 매운 크림 파스타랑 치킨 갈아하게 서비스 모닝빵입니다 이야 맛있겠다 잘 먹었니? 이날 술안주 월드컵을 좀 찐텐으로 하긴 해가지고 맛있었긴 했었죠 최재하고 얘만큼은 죽어도 4성이 안 나온다 싶은 캐릭터 있나요? 저는 하루카요 한세카 2년 개근할 동안 단 한 번도 하루카가 아 진짜? 4성이 안 나왔어요 하루카는 제 계정엔 이벤트 포인트 보상으로 얻은 것밖에 없는 그래서 모모점 이벤트 달릴 때마다 하루카 때문에 종합력이 박살나요? 언제쯤 나올래? 나는 난 토우야였던 것 같은데 원신 4.7 마신임무 보고 온나 와 이 심정을 뭐라고 말해야지? 아니 정말 내가 원했던 우리 애들이 만나는 스토리인데 아니 근데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 좋아서 돼져버릴 것 같으니 아 기대된다 라고 적었었네요 아 이게 뭘까 이 결말은 뭘까 많이 답답했다 요즘 게임들은 버릇이 없어 토스트캣님 카탈로그 삭제하실? 어? 이거 뭐냐? 요즘 연도 패치냐? 플레이어한테 반말이나 하고 모든 캐시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원래 이거라고 림버스가 뭐하는 게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요게 요즘 MZ 패치된 거 아니야? 이게 게임의 MZ 패치인가? 인생은 어렵기 때문에 르시님 복 난이도도 어렵구나 인생은 어렵기 때문에 복 난이도도 어렵구나 존나 어렵긴 하더라 아이패드 죽어서 강제로 N년만에 폰 검지로 됐는데 아이패드였으면 저것보다는 잘 나올텐데 그래도 잘하셨는데요? 익스도 어렵고 마스터는 치지도 못하는 익스는 존나 어려운데 마스터는 열리지도 않아요 저걸 어떻게 얼어? 그냥 색깔별로 뮤비를 찍었을 뿐 88님 우럭님께서 시간 때문에 하나만 보실 듯하니 개인적으로 핑크나 블루 다크블루 쪽이 제일 잘 찍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보고 싶은 거 봐주시거나 아니면 앞부분 20초만 보고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색 조합이 목표라서 팀 옐로우 팀 그린 팀 블루 MB 죄송합니다 다크블루? 블랙? 팀 퍼플 팀 핑크 팀 브라운 슬쩍슬쩍 봐볼게요 팀 옐로우 린렌 사키 츠카사 아키토 오오 이건 뭐랄까? 츠카사는 그래도 노란끼가 좀 더 센데 아키토가 살짝 살짝 옥의 티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고 팀 그린 시오네네 이야 내내 이쁘다 좋다 이거는 괜찮은데 색을 좀 잘 맞춘 느낌입니다 그리고 팀 블루 미쿠 카이토 하루카 시주쿠 카나데 이쁘네요 요거 잘어울린다 다 파랑파랑해서 괜찮네요 그 다음에 엠비 이치카 안토야 다크블루 블랙 뭐라 해야할까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네요 오 의상을 잘 건드렸다 나쁘지 않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얘네 괜찮다 잘어울린다 팀포풀 루이 마후유 마후유 자리에 루이를 넣은 이유 루이 차이로써 차마 루이가 깡총깡총하는 걸 보지 못할 것 같아서 딱 저 부분인데 이거 후렴을 봐야 될 것 같아 뭔가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저 사람들의 캐릭터가 생각나서 이 투샷이 색감이나 의상으로는 어울릴 수 있겠지만 저 친구들의 그 성격을 아니까 이거 괴리감은 뭐지 좀 어렵다 팀핑크 루카 아이리 코아네 에모 미즈키 미즈키 최고다 죄송합니다 잘어울리네요 코아네가 살짝 아쉽긴 한데 음 괜찮은데 팀 브라운 메이코 후나미 미노리 에나 아 밑에 얘기했네 이런게 다 존나 귀여운데 괜찮다 코아네는 머리색이 로즈골드나 크림 그 사이라 그냥 노랑도 갈색도 아닌 핑크에 넣었습니다 왜냐면 코아네 퍼스널 컬러가 핑크니까요 잘 어울렸으니까 그냥 넘어가주기 내가 이 말을 할 줄 알았나봐 음 전체적으로 잘 봤어요 옐로우는 아키토가 조금 진해서 살짝 아쉬웠고 루이 마후는 친구들의 성격을 알고 봐서 그런지 저 조합이 나온다고? 느낌이 머릿속에 너무 크게 나와서 힘들었지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Mike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rough 구나